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파파존스에 파는 올인원 피자예요. 이거는 치킨 바베큐 피자고요. 한번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아...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초코 크런치 쿠키 그리고 각종 치킨들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각종 너겟 제가 오늘 피자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안주로 먹으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입 드릴게요. 이거 피자 토마토 소스도 주네요. 이거 초코 먹어보고 싶다고요? 안에 초콜릿이 완전 많이 콕콕콕 박혀있네요. 이거 쿠키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초코 되게 진하고 맛있던데요. 아프리카님 한개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님 한개로 감사합니다. 제이팡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피자 먹을 땐 역시 콜라야 콜라. 피자 먹을 땐 콜라. 오랜만에 양식 먹네요. 양식. 저는 펩시 콜라 코카콜라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습니다. 이거 꽁다리는 안 먹어야지. 안 좋은 음식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아직 트름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니 꽁다리 모아놨다가 좀 있다가 술안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삼겹살 먹으러 갈게요. 꽁다리 이거 먹으면 맛있어. 먹을 거 없을 때 먹으면. 저 소맥 한 잔 땡기려고 합니다. 오늘 순위가 많이 떨어진 거 보고 열심히 방송할 예정입니다. 24시간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봐. 파스타. 이거 그냥 토마토 파스타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파스타지? emaker 아까봐. 프로话사 Chris 방금 와서 그러는데 치즈가 녹지 않았고— 완전— 와 미트소스 스파게티 아니에요. 포함さ ac de 뭐지? 토마토 맞네 토마토 맞는 거 아니야 제 술 주량은 컨디션 좋을 때는 소주 2병 정도고 못 마실 때는 한 병 먹어도 먹자용 와 하라마님 10개 감사합니다 음 치킨너겟 진짜 맛있네 와 푸드파이터 아 와 보통 이렇게 이런 피자집에서 나오는 치킨 있잖아요 이건 되게 퍽퍽한데 이거는 안그럽네요 오늘의 메뉴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올인원가스 음 여러분들 추천될 적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아 저 이상형 바꿨어요 제 이상형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오는 정우성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오는 정우성 정우성 말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한 개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오는 정우성 캐릭터 음 음 혼자 살겠다고 음 혼자 살지 뭐 그런 남자 없겠지 음 내 컴퓨터로 오십시오 그 역할은 정우성에서 멋있는걸꺼야 아마도 음 방송이랑 결혼하라고요? 아 방송이랑 결혼해야겠습니다 어? 근데 표도기님 다른 방에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 여러분 이거 저 음식 사치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따가 먹을게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음 이건 뭐지 음 근데 여기 소스를 엄청 많이 줘요 이것도 어니언 소스도 주고 디핑 갈릭 소스도 주고 이런 어 토마토 소스도 주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음 음 음 음 피자 이름은 치킨 바베큐 치킨 바베큐 치킨 바베큐 파파존스 피자입니다 자꾸 어떤 분들이 자꾸 쌩얼이라고 하는데 쌩얼 아닙니다 열심히 메이크업하는 얼굴이에요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옆에 메뉴 저으라고요? 아 아 젠나니 생리 1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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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전 지금 대구에 안 가요 감사합니다 밥 먹고나서 술 먹방 할거에요 오늘 불금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날 사람이 없고 집에 있으니까 선생님 10개 감사합니다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 누워갖고 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짠 아 짠이래 와 맛있겠다 음 음 이거 소스 맛있다 이거 뭐지 내가 빗으로 꽂았으면 볶은 위에 스티커 여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빗으로 꽂았지 와 연어 이거 너무 맛있네 가운데 있는거 이거 초코칩 쿠키에요 초코칩 쿠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운동하러 쉬면 안될까요 나 몸이 부서질거 같애 나 몸이 부서질거 같애 저 썩은 이빨 한개도 없어요 저 맨날 운동하는데 오늘 하루만 쉬면 안돼요 오늘 하루만 쉬면 안돼요 오늘 하루만 쉬고 술만 쉬면 안돼요 오늘 하루만 쉬고 술만 쉬면 안돼요 내일 할게 내일 할게 키는 163입니다 이불킥 시즌2 이불킥 시즌2입니다 이불킥 시즌2입니다 라허 Louise 라보고 일어나라앉아라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음 오늘 불금이니까 한번 달려보자 오늘 한번 달려보자 어? 달려보자 솔직히 고기 뷔페는 좀 별로 맛이 없어 고기가 맛이 없어 불려님 파스타 한입 아 중간에 이거 하나 먹을까 이미 블루님은 파스타 내가 준 거 이미 먹었어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먹어도 되는 겁니다 저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모자 쓰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순대라고요? 뭐가 순대 같은 거예요? 순대 비슷한 거였는데 순대 비슷한 거였는데 치킨 먹에 또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남친 안 만나냐고 하는데 귀신을 만납니까? 왜 그럽니까? 음? 와 맛있다 이거는 아껴놨다가 좀 이따가 안주로 먹겠습니다 이거 봐 맨날 거친 시청자가 많대 와 여러분들 바른말 고음말 좀 씁시다 에? 왜 왜 저만 보면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어? 바른말 고음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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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말 고음말 아침 겸 점심 먹고 지금 피자 먹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먹방미디인데 먹기 싫은 음식 없고요 없고요 제가 엄청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개고기는 못 먹어 개고기 못 먹어요 개고기 안 먹어요 오늘 잠시만 오늘 점심은 엄마랑 갈비김먹었어요 갈비김먹었고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고요 뭘 조성님이라 부릅니까 사랑합니다 이거 소스 뭐지 갈릭 디핑 소스 진짜 맛있어요 와우 우리 회장님 진짜 뿅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진짜 맛있다 자 짠 아 원래 좋은 거는 아껴 먹어야 합니다 그쵸 피크로 안 먹었냐 음 파츠 다 붉겠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피자가 왜 질깁니까 한 개도 안 질겨요 저 하정우 이상형 아니에요 이상형 바뀌었어요 아니 그냥 정우성이 아니고 내 머릿속이 지옥에 나오는 정우성 내 머릿속에 지옥에 나오는 정우성 아직도 묻는 사람이 계시네 날개랑 푸파 졌어요 아 진짜 정우성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 수정 수정 저의 이상형은 여러분입니다 아 욕은 하지마 바른말 고운말 수정 아이디님 저 눈팅 다 하고 있어요 아이디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티저 드릴까요 응 아 아 어응 여기 대구가 아니고 인천 송도에요 인천 송도 통계 감사합니다 흠흠 어 오랜만에 이거 양식 먹으니까 되게 좋다 아 저거 사랑하네요 음 솔직히 더 안들어가기는 이제 시작인데 흐흐흐흫 끄이님 어서오세요 흐흐흫 흐흐흫 내 트름 내 트름하는거만 모아갖고 영상 만들면은 흐흫 하나의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끄 끄 끄 끄 끄 끄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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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마우스 보인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데요? 스파게티 진짜 맛있데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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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음식 안버리고 좀 이따가 술안주로 먹습니다. 술안주로 먹어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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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벙게이드? 흫 흫 흪 흫 흫 흫 흫 피자가 진짜 맛있네 마스크만 쓰면 등산하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 봤어요? 피자 이름은 파파존스 올인원 올인원 피자 아 사장님 스티커 오실게 또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소리 지르는 분 많잖아요 음식 잘 안보인다고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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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초코쿠키 먹을 때가 왔네요 음 음 이거 이거는 뭐 초코쿠키니까 단맛에 먹는거지 뭐 아 잊을만 하면 합니까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방구소리로 들립니까 피자 공간있게 했다가 먹을까라니까 진짜 스파베키랑 쿠키랑 조합 스파베키랑 쿠키랑 조합 같이 먹을 일은 없으니까 별로 조합이 없어요 소리 Coronel 이제 쿠키를 먹겠습니다 앱 이거더 지금 Machine 되게 맛있던데 앱 으 이것 소으 퍼시 초콜릿 맛? 약간? 근데 쿠키가 되게 쫀득쫀득해요 신기한데? 왜 되게 쫀득쫀득하지? 칙촉이라는 또 식감이 달라요 칙촉은 딱 씹으면 이게 탁 깨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는데? 이거 초코쿠키는 파파윤스의 팝미자 오리나 박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달아요 브라운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 말을 설명은 못하겠네 맞다 이거야 9월 12일 님 밀가루 반죽에 찹쌀을 넣고 초코칩을 잔뜩 넣어서 구운거 맞아 마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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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생입니다 좀 이따가 쏘맵 먹을거에요 같이 한잔합시당 같이 한잔합시당 같이 한잔합시당 elijk한 마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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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oholic